월요일이 또 남았는지 화요일 더 선긋해 또는지는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월요일은 근데 내가 왠지 싫어 우 이렇지 그녀 우 그녀 이린 시간 합쳐와 출발까지 잠이oriented 시간 앞달려나 제일 오resten 착짖아 화요일 första 날 lun다 조명이라고 사랑할게 빠지지않고 못 알겠어 오죽이 넌 남은 저의 시계 바른 위의 눈빛에 잠깐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싱 chai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